슈, 슈! 헛! 원바야, 먹방은 그렇게 세팅하는 거 아니야 비켜봐 오오오오오오오м 백만 유튜버의 짬바를 보여주피 ㅇㅊㅇㅇㅇ .... 원바야! 나 갈게! 빠이! 추 추 추 추... 이 아래, 쏘리, 슬리바세, 얍짱! 살려줘! 난 죽고 싶지 않아! 아버지!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! 삥! 맑고 깨끗한 투명수! 능력, 투명인간이 된다! 사용방법, 투명수를 마시면 2초 내로 몸이 투명해진다! 오줌을 싸면 원리 상태로 돌아왔다! 빨리! 빨리! 이 자식은 어디 갔어? 히이! 이거 재밌는데? 코 밟았어, 코! 돈 못 줘! 시간도 돈인 거 몰라? 기다린다고 내가 아까운 시간도 뺏겼잖아! 못 줘! 아니 다 드시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꺼! 뭐래 맛도 없는 거? 아 몰라! 못 줘 못 줘! 어떤 놈이야! 누구야! 누구야! 이 정도 노력이면 안 받을게요 아, 이거 뭔가 히어로가 된 기분인데 이제 뭘 한담? 아, 드디어 그곳을 가볼 수 있는 건가? 황방이를 드디어 다시 타보는구나! 재밌다! 아니, 내가 보이질 않으니 사람들은 다 피해 다녀야 하네 아휴, 아파라, 투명인간도 불편하네 친구야, 네가 사... 네, PD님 약코님, 오고 계신가요? 네, 금방 갈게요 저, 근데 PD님, 제가 지금 투명인간이라서 안 보여도 이해해주세요 응, 띵 약코님은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머리가 없어요 배지 같아요, 배지 맞잖아요 그리고... 저, 여러분! 저 여기 있어요! 네, 알아요! 네? 약코님 머리 멍둥이로 때리고 싶어요 저도요 띵 휨, 두려워 얘네대로 돌아왔네 수어herается 늙수 닥 으엑! 넌 cannot pass 난... 죽었소! 나리! 니가 왜 거기서 나와! 닥 엥 연 거의 없다나? 아니, 몰라! 다다다다다다 장관 오케이! 됐다! 야오오오우워웩 엥? 다들 왜 저러지? 네